180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의 신인이자 철학자 라이프 와일드 에멀스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위함으로 여의고 또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가 폐결액을 앓다가 사별을 하면서 한 사람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도 어제는 오후에 한 분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30분 후에는 한 아이의 돌 예배를 짐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게 되는데 한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멀슨도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 행복을 묵상하다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석세스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영어로 지은 시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번역을 해놓아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한국어로 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라고 에멀슨은 행복에 대하여 시를 적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이러한 인생의 성공에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성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하시는 인생의 성공이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우리 에멀슨이 지은 이 시와 같은 똑같은 것일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성공은 자신의 놓여야 할 자리에 잘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공 결국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등장하는 찬 포도나무 포도원의 농부 그리고 그 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찬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소이시고 농부는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 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자 오늘 예수 그리소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 찬 포도나무가 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배경이 2사에서 5장에 있는데요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원래 찬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던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극상품 가장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들은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원어로는 덜 익은 산딸기라는 표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읽었던 그 1, 2절 이후에 4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물은 망군의 요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망군의 요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을 다 제거를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심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그 사람들의 밭에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같은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칩을 빽빽하게 모으기 시작했고 또 전토를 계속해서 이어 넓혀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상품의 달고 달 뒤 다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열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포도를 맺은 것도 모자라 제가 읽었지만 10절에 보니까 들포도의 수확량이 얼마라고 하시나요? 한 바트라고 하십니다 그 한 바트가 얼마 정도의 양이냐 하면 리터로 따지면 약 22리터 정도 되고요 갤런으로 따지면 6갤런 정도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시야에서 보기 좋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포로블 기름통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 말짜리라고 하는데 포로블 기름통에 가득 채우면 그것이 한 20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자를 뿌리셨는데 그곳에서 나온 양의 포도주가 얼마냐면 한 말, 한 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뿌리셨기에 그 정도가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한 호멜을 뿌렸다 내가 이 밭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다 한 호멜은 얼마 정도의 양이냐 낙이 한 마리가 지을 수 있는 한 짐에 해당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낙이가 지고 갈 수 있는 한 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는 빽빽하게 심는 게 아니잖아요 간격을 띄우고 심게 되는데 그 종자를, 그 한 호멜을 그렇게 간격을 띄워서 한번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넓은, 얼마나 큰 농도가 원장이었겠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20리터의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나무에서도 그보다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의 삶 속에 좋은 집을 넓혀가는 것 좋은 땅을 분별해서 사내는 것 그래서 부에 부를 더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들포도가 열매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얘기할 때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냐면 4, 5, 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것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뉴다가 말하되 이 향률을 어찌하여 300대나론에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열두 제자가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이지만 어느 한 가지는 붙어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던 그 실망을 가로뉴다가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왜 이 가로뉴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가로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붙어 있는 징조는 있었지만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열매 맺는 가지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붙어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의 말씀 곧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은행의 복음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들은 어떻게 열매를 어떻게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4,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좀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더 나아가는 것이죠 붙어 있어도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있지만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I'm a real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관용구처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긴 하죠 하지만 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냐는 질문 이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것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종종하곤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음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결혼 바로 합니까? 사랑하냐? 결혼하자 이럽니까? 서로의 사랑, 어? 오빠나 좋아해? 뭐 누구 좋아해? 그러면 우리 뭐 하자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연애를 하자고 하죠 처음에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뜨거운 사랑을 하며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느끼길 원하고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느끼길 원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이 식었다라고 느끼는 것이 연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아,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겼고요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나갑니다 자, 이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살짝 그러면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다 보면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때로는 무료하고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사나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인간하고 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종종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죽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같이 힘을 합쳐야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보기 싫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도 다시는 봐야만 하는 주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 앞에 마주하며 걸어가는 이 부부의 관계가 그러면 뜨겁게 서로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연애하는 연인보다 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가족의 모습까지도 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죽어도 여기서 살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내야 된다 하며 아둥바둥하며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세례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하객들 부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너무 뜨겁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객들 불러놓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결혼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수님과 결혼한 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그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붙어서 연애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금방 예수님한테 실망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친 분들 그럴 때 예수님을 떠나는 걸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도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잖아요 왜 가정은 못 떠나나요? 떠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왜 떠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연애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아서 실망감이 든다고요? 연애한다는 증거예요 연애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연애하다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연애하다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다 헤어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것에는 멈추지 않고 그 안에 거하여 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른 가지처럼 말라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바로 보려고 내가 성공을 하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애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싫어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물이 무서운 거죠 물이 무서운 이유는 물 속에 자꾸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라앉는 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죠? 힘을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한번 이겨보겠나 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해보십시오 더 빨리 가라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에 떠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려면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에 뜨게 되는 부력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 힘으로 당장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 무슨 기도야 무슨 셀 모임 당장 내일 월요일인데 힘든 일도 프로젝트 앞에 짝 있는데 체력을 아껴야 해 주일 예배 나가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게 더 일의 효율성이 있어 하면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일구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겪게 되지 않습니까? 더 빠른 침수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분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에 가라앉지 않는 나의 힘을 빼는 원리는 성령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칙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법칙을 경험하지 않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힘으로 파둥바둥 물을 떠보려고 파둥바둥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잠을 못 자죠 생각이 너무 많아지죠 신경질적이죠 예민해지죠 울고만 싶죠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력의 법칙 성령의 법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법칙을 경험합시다 기도합시다 큐티합시다 자꾸 나를 가라앉히는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민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사실은 내 힘이 빠지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오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앉아 있지 마세요 손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발을 편안한 곳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면 그 힘으로 죄에 저항하는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일에 담당이거든요 수요일 오전에 뭐 하세요? 아니 일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을 다니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특별한 일 있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수요일 오전에 뭐 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 오전 예배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 중에 수요일쯤 되면 또다시 내 힘이 생겨서 가라앉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 수요일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 힘이 빠지고 은혜의 힘을 경험하여서 한 주를 열심히 헤엄쳐나가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계속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그러면 만사용통이라는 거야 어느 목사님께서 방송에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딱 봬도 저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삐쩍 마르셨고 이렇게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셨어요 그분이 청년 때 군대를 가시게 됐는데 아버님을 매우 존경하셨나 봐요 그리고 막내셨대요 며칠 수고롭게 훈련을 하고 힘들고 외로운 날을 겪고 있는데 아버님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죠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눈물이 나는데 어떠한 감정이었냐면 몸이 떨어져서 아버지께 갈 수 없는데 아버님이 보내주신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면서 잠을 잤대요 내가 몸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준 편지가 그게 바로 아버지였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곳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매일 아침 큐티하십시오 큐티하는 게 은혜 받으려기보다 아침에 내 생각이 가득한데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언라인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큐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거하며 삶 속에 경험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요즘 계획이 뭐세요? 여름휴가 생각만 해도 익사이딩 하죠 뭐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1년 후 2년 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투도 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Doing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플랜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유휴가 뭘까 할지는 다 계획해놓고 우리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우리 자녀 학원 어떻게 어떻게 더 해가지고 좋은 학교 공원에 플랜이 다 리스트가 있고 난 이건 앞으로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할 거고 하는 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구체적인 Do in Jesus Christ를 향한 리스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직 내 힘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 못 자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자녀들한테 잔소리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간증을 하더라도 To do로 하기보다는 Do in Jesus Christ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전에 몇 십 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 일을 통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망해가는 화살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랍게 건강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면 현재의 고난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살아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만 가지고 나의 간증이 되어진다면 지금 공격하는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료한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자랑해야겠습니까? 또 고 백해서 전에 몇십 년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또 이곳으로 가져와서 그 일로 나의 신앙을 커버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힘든 곳에 살아계신 예수 글서를 전해야죠 예수님이 안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왜 얘는 나는 자랑하지 않고 몇십 년 전에 그거 하나 해줬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나를 앞세워서 간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욕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다 발가벗겨졌어요 몸이 전체가 다 긁어서 계속 고름이 나와요 친구들이 욕을 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뭐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계시는 예수 글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투들리스트 나의 투들리스트를 갖지 않기하여 두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스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만한 걸 알거든요 쥐뿔도 없는데 교만해요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은데 교만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그래도 교만하지만 제가 저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저의 두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스트가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제 별명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특히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 별명은 큰 구멍 큰 구멍 빅홀입니다 큰 구멍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생긴 건 그래 보이지 않아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냥 아마추어들이 잘하는 걸 보면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 있어 저거는 그냥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지 탁월함이 없잖아 늘 저의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탁월함이 없는 건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노력해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죠 제가 이렇게 교만해요 근데 그 교만함 속에 또 제가 뭐가 아니면 큰 구멍이 있어요 제가 옭아나이즈가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주위에 흘리고 빠뜨리고 이게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와이프한테 욕을 먹어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데도 뭘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이만한 구멍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저를 원망해요 목사님 왜 이거 안 들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큰 구멍 완벽주의자예요 제가 커버하려고 이걸 커버하려는 게 아니라 집사님 제가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집사님 먼저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큰 구멍 완벽주의자인데 앞으로 살다 본다 앞으로 같이 사역하다 보면 저희 큰 구멍을 발견하실 거예요 집사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다라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한 건 소수긴 하지만 개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꼼꼼함의 끝판왕입니다 염려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을 하세요 제가 목사님 빈공 메꿔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다수는 얼굴이 벌써 변하는 걸 봅니다 목사인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역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으면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집사님 제가 큰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집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실망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의 한계치를 그런데 부모는 아니래 엄마가 언제 그랬어? 아빠가 언제 그랬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니요 아이들의 오해를 푸는 게 뭔지 아세요? 큰 구멍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죠 오해를 하지 않게 되어지죠 투두가 아니라 두인 지저스로 우린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되 얼만큼이요?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과일 나무는 한 철에만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44철 열리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에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신 거냐면 배고픔을 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따붙으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열릴 때가 아닌 계절인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일부러 찾아가신 이유는 성전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 걸 보시고 저 성전이 이와 같다 아무 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전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선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가 아닌 무화과 과일을 요구하셨다는 건 내가 너에게 주는 열매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스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스 5장에 있는 성정의 열매의 아홉 가지는 잘 알고 있지만 22절 3절에 바로 그 19, 20, 21절에 있는 육신의 열매가 붙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그 전절을 띄워주세요 19절입니다 육체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숙배와 주술과 원수명인 것과 존재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수기와 투기와 술취한과 방탄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였어요? 아홉 가지였는데 저기 나온 것만 해도 열다섯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와 같은 것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아홉 가지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또 들포도 나무로 들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는 세상의 열매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좋은 열매, 찬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양분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그부터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양분을 막는 것들이 저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나 많은 죄의 오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아야 하는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내는 줄 압니까? 그 은혜의 그릇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다 흘러가게 하고 그 은혜가 깨져서 빈틈으로 다 은혜를 새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저러한 일들인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눈에 보인 것을 붙으려고 예수님 밖에서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며 들포도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왜 그러냐 하면 은혜의 그릇에 구멍이 났다며 그래요 저 많은 것들이 상처를 주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은혜의 그릇 속에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있습니다 밑 빠진 독 구멍 난 그릇 다 갖다가 폭포 아래에다 두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포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죄도 시키시고 어떤 어두움도 밝히시고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팔을 떨고 있는 나를 은혜의 충만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폭포수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자꾸 가라앉지 마시고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와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폭포수에 담겨서 넘치도록 넘쳐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너가 참 포도나무에 진짜 가지구나 사시사철 참 따서 남들에게 줄 것이 많구나 너의 열매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폭포수 앞에 아무리 큰 구멍이 나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금이 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은혜의 폭포수 앞에 갖다 놓으면 더 이상 나를 묻고 있는 묶임들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풀어집니다 막고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의 폭포수와 같은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은혜의 폭포수 밑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변 JUDGE 뷔 Q. zur